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찬학트의 현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모두들 잘 지내셨나요 거의 반년 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고 또 여러분들에게 어 찾아뵙게 됐는데요 어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뭐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저도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뭐 어찌되었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퇴사를 했습니다 이게 건축을 그만두는 건지 다시 건축을 할지 뭐 아직 아무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목에서 보셨다 시피 잠시 건축을 좀 멈추고 저 자신을 좀 돌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실 영상을 그동안 많이 찍어 왔었어요 오늘 이렇게 찍는 영상 뿐 아니라 스크립트로 열심히 적어가지고 녹음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영상도 중간에 한번 찍은 적도 있었구요 여러분들 에게 이제 일일이 제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어 소개해 드리는 건 너무 이제 어려울 정도로 많은 시간이 지나버렸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이제 쉽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이렇게 만들 시간도 사실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 많은 일들도 있었지만 제 멘탈적으로 많이 이제 무너졌던 시간들이 있어서 그리고 뭐 가정사 이지만 이제 거처가 이사를 오게 되면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변화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찍기도 했었고 뭐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제 상황과 또 환경이 이제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저한테 이제 버거웠던 일들도 좀 있었던 터라 음 정상적으로 이제 모든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회사 생활도 유지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찍어 왔던 영상들을 이제 편집을 해서 보여드리고 싶기도 했지만 제가 다시 이제 보니까 너무 이제 우울해 보이고 너무 이렇게 딥해 보여서 아 이렇게 구구절절 모든 걸 내가 유튜브 상에 어 그런 부정적 에너지를 드러낼 필요는 없겠다 싶어 가지고 좀 이렇게 어 퇴사도 하고 그리고 좀 한 주간 마음 정리도 좀 하고 리프레쉬를 하면서 좀 이렇게 정상적인 모습을 되찾은 다음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편안하게 집에 서재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오늘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 연말부터 사실 바빴어요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일이었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서울에 거주를 하고 있다가 이제 신혼집을 이제 파주로 옮겨 오게 되었어요 이제 전세사리에 너무 지치다 보니까 그리고 벌써 지치면 안 될 수도 있는데 요즘 이제 전세시장이 항상 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불안하게 그리고 매번 이사를 다니고 싶진 않은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여권에 맞춰서 매매를 한번 해보자 시도를 한번 해보자 라는 이제 목표를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 서울에서 점점 밀려서 여권에 맞는 집을 찾다 보니 이제 파주까지 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살기 좋은 파주로 이사 오세요 결론적으로는 너무너무 맘에 드는 집에 이사를 와서 이제 주거 안정성을 갖추게 되었더니 너무너무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집에 있는 것 자체가 힐링이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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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서 더해 즐긴다 너무 대박이다 이거 우리 집이야? 우리 집이야 아니 이렇게 아무것도 안생겼으면 좋겠다 그냥 이대로 몇십년 살았으면 좋겠다 너무 행복한 나날들이에요 집에 있으면 물론 이제 회사와 집을 분리했을 때 이야기이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큰 변화가 한번 있었다 그리고 또 큰 변화가 올해 1월달에 저희집에 새 식구가 생겼어요 뭐 인스타그램 통해서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집에 이제 동시라는 강아지가 새로 가족이 되었어요 됐어요 여보세요 안녕 안녕 존즈야 존즈야 안녕 존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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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귀여워 네 안녕 존즈야 우리집이라는 이제는 이사를 다니지 않아도 되는 우리집이 생겼고 또 거기에 새 식구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서울보다는 자연친화적인 곳으로 이사를 오게 되어서 솔직히 말하면 공기도 더 좋고 그리고 집 앞에 천도 있어요 공릉천도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그 강아지 산책하기도 수월하고 좋은 곳으로 이사를 왔어요 처음에 강아지를 데려왔을 때는 아직 서울에 거주할 때였는데 그때보다 아주 좋은 환경이 되어서 지금은 강아지도 너무너무 살기 좋고 그리고 저희도 집도 넓어지고 환경도 좋아지다 보니까 아주아주 좋아졌었어요 하나 이제 좀 그럼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였다면 문제가 회사가 너무 멀어졌다는 거죠 은평구에 살 때는 1시간 이내에서 회사를 이제 편도로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1시간 반 이상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네이버 지도로는 최소 시간이 1시간 30 몇 분이 나오는데 실제로 집 앞에서부터 회사 사무실까지 가는 시간을 하면 거의 1시간 뭐 45분에서 50분 뭐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거의 이제 과장을 좀 보태서 왕복 4시간 가까이 걸리는 거죠 근데 이제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제가 2월 달부터 지금 7월 달까지 거의 다닌 거니까 거의 5개월 동안 제가 파주에서 성수동까지 출근을 했는데 다행이었던 건 저희 집에서 지하철을 타면 왕십리역까지 쭉 앉아서 갈 수가 있어요 10번을 타면 9번은 앉아서 가고 아침에 그냥 지하철 타면 자면서 갔어요 유튜브 보거나 뭐 책을 읽거나 잠을 자거나 그래서 사실 은평구에 살 때 거리는 더 가까웠지만 그때는 마을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낑겨서 타고 하니까 솔직히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시간은 길어졌지만 어떤 면에서는 더 편하게 회사를 다닐 수 있어서 좋은 점도 있었다 그치만 물리적으로 멀어졌다라는 게 결국에는 아침에 일찍 나가고 집에 늦게 들어온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제 시간도 많이 줄게 되고 그리고 물리적으로 길어지다 보니까 사실 체력적으로도 확실히 차이가 생기더라고요 현재 시각은 12시 36분 성수동에서 택시 타고 집까지 40분 걸렸습니다 근데 택시비가 무려 6만원이나 나왔습니다 와 택시비가 진짜 오르기도 엄청 올랐고 파주는 멀긴 머나봅니다 거기다가 회사 일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올해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파트 설계를 저는 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뭐 심의 준비를 한다거나 아니면 인가 준비를 한다거나 조금 더 계획적인 거에 가까운 일들을 했었다면 올해는 제가 실제로 구청에 가서 협의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공사가 시작되는 그런 프로젝트의 관리를 제가 맡아서 현장 그리고 시공사 그리고 각종 협력 업체들을 다 이제 아우르는 일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처음 겪는 업무기 때문에 제가 온전히 혼자서 하기보단 위액 분들에게 이제 자문을 구해가면서 업무를 진행했지만 사실 실제 업무 자체는 거의 혼자 진행을 몇 달 동안 거의 3개월을 온전히 이제 일을 혼자 진행을 하게 되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아파트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언급을 하긴 좀 애매하지만 아파트 지하 주차장 지붕이 붕괴되는 사건도 있었고 철근 이슈 때문에 아파트 브랜드들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하는 설계도 그 무너졌던 구조와 유사한 설계를 이제 갖고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부담감도 있었고 또 그리고 그 공사를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설계를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저도 하나를 보면 10개를 공부하고 옛날 히스토리를 찾아봐야지 이 하나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 일은 일정대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계속 바쁘게 일은 계속 진행이 돼야 돼요 근데 설계 내용은 현장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시공사 브랜드에 맞춰서 기준을 또 바꾸다 보면 설계가 바뀌기도 하고 또 근데 그 바뀌기 위한 내용들을 각종 분야별 협력 업체들에게 뿌렸을 때 피드백이 오는 거에 따라서 가능한 게 있고 또 불가능한 게 있고 그리고 진행하는 업무를 회사 내부적으로 보고도 해야 되고 결정을 지어야 되는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씩 전화통화만 하는 거예요 어떤 업무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이 하루 일과의 대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 협의한 내용을 정리하고 도면화해서 또 뿌려줘야 되고 그게 또 일정대로 진행이 될 수 있게 보고하고 또 이제 설계라는 게 혼자서 할 수 없다라는 거는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고 그걸 잘 알고 있었지만 정말 이렇게나 내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거를 정말 깨닫게 됐을 때는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더라고요 내가 생각했던 건축은 조금 더 자유롭고 좀 작품을 대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보고 살아왔는데 이게 점점 실시 그러니까 공사를 하는 그 프로젝트에 가까워지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계획적이고 디자인적인 거를 고수하기보다는 시공성을 위해서 포기할 부분은 포기해야 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설계를 했어도 아파트는 우리나라 특성상 브랜드가 지어지기 때문에 브랜드 상품을 제시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브랜드의 상품성에 맞춰서 그 기준에 맞춰서 각종 재료들부터 단열재 뭐 설계 내용까지도 계획까지도 연관이 되어서 변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설계하는 사람으로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초기 단계 때는 우리가 자유롭게 설계도 하고 반영을 하지만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이 왔을 때는 설계사의 입장도 있지만 그거를 온전히 고수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협의를 계속 해야 되고 싸울 땐 또 싸워야 되고 지킬 건 지켜야 되고 또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구조적인 거나 또 각종 설비적인 건 소방 안전에 관련된 것들은 또 꼼꼼하게 챙겨야 되고 근데 그 와중에 저는 아직 5년차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한 전문성 때문에 마음의 부담감이 너무너무 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는 계속해서 과중되고 또 공부를 하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 업무는 밀리고 본의 아니게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오게 되더라고요 이제 회사 또 특성상 혼자 일을 다 하기에는 버거운 상황이지만 여러 사람이 투입돼서 진행을 하기에는 또 회사 여건이 그렇게 받쳐줄 수 없는 상황이고 이제 제가 혼자서 해봐야지 잘 끝까지 한번 버텨 봐야지 했는데 이제 그게 한 두 달 세 달째 되니까 혼자서 그걸 다 쳐내기엔 버거운 상황이 되었고 이제 윗분들이 이제 도와줘 가면서 진행을 하려고 했지만 이미 너무 혼자서 많은 것들을 진행했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누군가 도와주고 싶다고 해서 그거를 이제 갑자기 도와줄 수만은 없는 상황이요 뭐 여러분들 일을 하시거나 뭐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걸 사실 누군가 도와주러 딱 붙었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를 설명해주고 그 배경들을 설득시키고 또 설명해 가면서 이 부분을 도와주세요 라고 딱 끊어서 일을 던져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라고 하다 보니 더욱더 과중이 된 거죠 이게 처음부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두세 명이서 같이 이 프로젝트를 끌고 갔을 수 있는 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조금 더 이제 여유가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혼자서 많은 것들을 감당하다 보니 부족한 전문성과 또 절대적인 시간의 부족성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또 그리고 이제 그 두 가지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능력이 다 되면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 저건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위에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물어볼 때도 그냥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안 되고 이게 기존에는 이런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던 내용인데 이 내용을 현지 현장의 상황이 이래서 그리고 시공사의 상품이 이래서 그리고 협력 업체 각 분야별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런 방향으로 바꿔야 하는데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에 대한 내용도 제가 한번 1차적으로 고민을 해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저는 생각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이게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이제 위에 보고가 이루어지고 그 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우리의 의견을 각종 분야별 업체와 또 현장 시공사 그 현장 그 상황에 맞춰서 보내줬을 때 또 그게 바로 우리 의견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우리 결정에 따라서 또 새로운 의견이 와서 다시 또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핑퐁이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넘겼다가 이런 피드백이 와서 또 고민을 해서 뿌리고 또 다시 오고 이런 과정이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라 며칠 긴 거는 한 주에서 2주까지도 걸려요 왜냐하면 시공사에 우리가 의견을 넘겨도 시공사에서 건축 우리와 소통하는 건축팀이 있고 거기에도 우리 협력 업체가 뭐 조경 기계 소방 전기 뭐 토목 뭐 각종 업체들이 있는 것처럼 시공사 건설사 안에도 각 분야별 팀이 있기 때문에 우리랑 소통하는 건축팀에서 각 부서로 의견을 전달하고 그 받은 의견을 또 취합해서 우리한테 넘겨주기까지 시간이 꽤 걸려요 나중에 이제 한 번에 워크샵이라는 걸 열어서 모두가 모여 현장도 모이고 시공사 각 팀도 모이고 협력 업체도 모여서 다 같이 회의를 해서 의견이 나와요 그 의견들을 가지고 다시 설계에 또 반영을 하고 그거를 그때 그때 반영하여 가면서 이제 공사를 진행을 하고 또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렇게 바뀌는 변경 내용을 사실 또 허가 여러분이 잘 아는 말로 허가의 과정을 또 바꿔야 돼요 받아야 돼요 다 모든 걸 자세히 얘기할 순 없지만 정말 이 그 바뀌는 내용들도 결국에는 다 이제 보고가 이루어져야 되고 실제로 신고가 이루어져야 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막 공사하면서 막 바꿔버릴 순 없는 거잖아요 공사를 진행하고 또 상품성을 투입하는 그 과정에서 실제로 클라이언트인 조합도 설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최종 결정된 내용들이 도면에 반영이 돼서 공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과정에서 결국엔 변경 신고를 또 해야 된다는 거죠 설계 변경을 해야 되고 그건 이제 각 구청이나 뭐 시청에 이제 절차가 또 밟아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최종 나중에 몇 년 뒤에 공사가 끝날 때 중공 그래서 결국에는 몸이 버티고 버티다 결국에는 이제 몸에 이상이 오게 되더라고요 이제 모든 이제 제 몸의 상황을 이제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정신적으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몸이 안 좋아지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좀 급하게 이제 그만두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계에 대한 회의감으로 많이 이렇게 몰려왔던 거 같아요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지금 시작한 게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었고 내가 2, 3년만 더 버틴다면 이 아파트가 실제로 서울에 지워지고 완공이 되면 제 인생에 있어서도 큰 업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귀한 경험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참아낼 거라고 한다면 참아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인생에 있어서 큰 회의감이 왔고 그리고 내 몸이 일단 아프기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지 내가 망가지지 않고 내가 살아나야 그 일도 할 수 있는 거지 그 일에 내가 계속해서 끌려가고 고통 받고 스트레스를 받다가 나를 잃어버린다면 그때는 너무 문제가 커지고 늦어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그만두게 되었고 아마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일하면서 회의감도 많이 느끼고 적절한 성취감이나 내가 생각했던 그런 자아실현의 그런 경험이 아니다 라고 생각한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 먹고 사는 게 그런 거지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왜 그걸 못 버티냐 뭐 이렇게 누군가는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연약했던 부분이니까 못 버텼던 거기 때문에 누군가는 또 대부분 버텨내고 살아갈 일상일 수 있잖아요 실제로 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도 버티고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사실 제가 뭐 당당하게 이렇게 뭐 자랑할 만한 이야기는 절대 결코 아닙니다 그치만 내가 내 삶을 계속해서 돌아보고 고민했을 때 잠깐 멈추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뿐입니다 긴 인생이기 때문에 잠깐의 멈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다시 한번 내 인생에 대한 계획과 그림을 다시 그려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돌이켜 보면 제가 굳이 건축을 하지 않고 만약에 음악을 작곡을 해서 그 음악을 써내서 그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제가 시나리오를 써서 영화를 만들어서 찍는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제가 몸을 만들고 그리고 그 육체의 미를 만드는 걸 좋아해서 운동을 통해서 몸 만드는 걸로 내가 전공을 살리였더라도 저는 내 안에 그때 그때 있는 창작 욕구를 뽐낼 수 있었다면 그걸로 저는 그게 어떤 거여도 만족을 했을 것 같은 거예요 내 안에 드는 창작 욕구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무언가 어떤 도구를 통해서 표현해 내고 그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얻는 피드백으로 만족을 얻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것도 내 안에 있는 생각과 그런 마인드셋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공유하고 그걸 통해서 얻는 피드백으로 유튜브를 만족하면서 했던 거고 그리고 실제로 대학생 때도 기타 연주를 좋아했기 때문에 기타 연주를 하면서 노래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공연도 굉장히 열심히 많이 했었어요 버스킹도 하고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공연도 하고 축제 때도 공연을 하고 저는 그게 음악이었던 때가 있고 또 그게 건축이어서 건축 자체에 빠져서 그걸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근데 이제 그걸 직업으로 갖고 왔을 때 처음에는 당연히 학생 때 그런 즐거움도 있었지만 힘듦도 있잖아요 과제가 너무 많고 쉬는 날도 주말에도 과제를 해야 되니까 근데 회사를 처음 입사했는데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설계사무소 와서 하는데 돈을 주네 그리고 회사에 오니까 더 이상 과제로서 집에 설계를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되네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좋았던 거예요 그때는 이제 학생 때보단 지금이 너무 좋았던 거죠 돈 받고 일하지 그리고 이제 과제가 없으니까 집에 설계를 굳이 가져가지 않아도 되지 그래서 일상과 건축이 분리가 되니까 어떤 면에서는 더 좋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연차가 차고 4년차가 되고 5년차가 되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일들이 더 과중해지고 내가 안에 있는 창작 욕구를 표현해 내는 일이 아니라 해야 되는 일을 내가 배운 기술로써 시각화하고 협의하고 그 과정이 처음에는 제가 창작하고 싶었던 그 즐거움이 주였다면 내가 하고 싶은 창작 욕구가 담기지 않은 대중적이고 모두가 만족해야 되는 대중을 위한 건축이고 그건 이제 아파트 특성 때문에 더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정답이 있는 설계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건축이라기보단 그냥 회사 생활을 한다고 느껴졌고 그냥 직장인이라는 생각이 머리에 자리잡기 시작하면서 금전적인 보상이 어느 순간 더 중요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던 즐겁게 일하던 그 즐겁게 작업하던 그 마인드가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고 지금 잠깐 편집하면서 든 생각인데 어... 아파트가 저랑 성향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단독주택이나 뭐 상가나 좀 작은 규모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즐거운 재밌는 설계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좀 성취감을 느껴가면서 일을 했다면 좀 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작게는 인테리어 그러니까 이 아파트의 긴 주기와 어... 디자인의 제한성 그리고 시공사가 정해져서 상품성이 존재한다는 그 틀이 저한테는 창작욕구와는 별개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일만 하는 기계처럼 우울해지고 옛날엔 MBTI도 2로 시작했었는데 회사 생활을 하면서 완전히 아이로 바뀌면서 사람들과 대화도 잘 안 하게 되고 집에 있는 게 편하고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건축이라는 그... 저의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긴 시간을 고1 때부터 저는 건축 설계를 꿈꿔오면서 살아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15년 제 인생의 반을 건축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건데 잠시 이제 건축을 좀 생각을 하지 않고 물론 생각을 하지 않을 순 없겠죠 그리고 건축을 통해서 재밌게 표현하고 싶어 했던 것들도 많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지금 회사 생활을 건축으로 하는 건 잠시 멈추고 연말까지는 제가 하고 싶었던 그냥 순수한 창작 행위와 유튜브 활동과 그리고 뭐 어쨌든 돈을 안 벌 순 없으니까 뭐 어쨌든 먹고 살 정도로 뭔가를 해 가면서 좀 지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을 한번 영상으로 담아 가지고 유튜브로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진로를 정하고 그리고 지금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게 좋은 건지 같이 고민도 해보고 라이브 방송도 다시 좀 해보고 그러면서 제 일상도 좀 담고 그래 보려고 합니다 네 아무튼 현찬 악트는 이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좀 돌아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게 뭔지는 저도 좀 찾아가 보려고 하고요 앞으로 있는 일상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더 즐거운 또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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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架